반가워요. 여기는 두 번째 봄창고. 우리가 만나서 서로를 위로하려고 지은 곳이에요. 어쨌든 인생은 모험. 우리는 매일매일 인생을 모험하고 있잖아요. 바쁜 일상의 하루가 끝나면 이곳에서 저와 함께 오늘의 내 느낌이 어떤지, 내 마음이 어땠는지 잠시 돌아보기로 해요.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제가 여기서 다 듣고 있을 테니까. 그럼 다들 각자의 인생을 모험하다가 여기 봄창고에서 만나요.